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오는 23일에서 24일쯤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복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은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7일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이유로 권 씨를 우리나라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내린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이 권 씨 측의 법정 다툼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영 씨는 지난 2022년 4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이용해 UAE로 가려다 체포됐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 형기가 오는 23일 끝나는 만큼 권 씨는 23일 또는 24일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우리 정부의 권 씨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법원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사범 처벌이 강력한 미국을 피해 한국 송환을 원했던 권도영 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유주복입니다. 블룸버그